안 돼! 아! 안 돼! 뭐야 구멍 빠졌어! 아니 왜 또 가위! 옛날 국내잖아! 원래 국내잖아! 아 왜 죽어놨네! 가위! 가위바위보! 오케이! 오케이! 우와! 아! 안 돼! 한 번만 제발! 한 번만 제발! 도킹푸를 하는 거 어딨어? 아니 왜 그래! 아니 왜 이러는 거야! 왜 이러는 거야! 자! 여러분 이제 빨리 결정을 내릴게요! 여러분 이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! 자! 저 머리로 듭니다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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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하라라! 음하라라! 으하라라! 야야! 으하하! 으하하! 으하! 으하! 이게 웬일이야 우리 셋이. 아하! 진짜 아프겠다. 왜냐면 너가 참 나쁜 것도 있어. 너가 참 나쁜 것도 있어. 어느 부분에서 형이 그렇게 너를 막 아끼고 말 안istol 세찬이 한 대지 맞고 정신 차려야 돼 진짜 뭘 그게 제가 잘못을 했습니까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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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지 여기 오 여기 오 어 어 보여. 어, 보여. 잠깐만요. 아, 안 보였어? 어, 나 진짜 내가 못 보겠다. 내가 못 보겠어. 아니 왜냐하면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를 딱 맞춰야 하니까 딱 이렇게 간다. 아, 아파요. 아, 아파요. 왜, 왜, 왜. 안 보였어? 저리 안 나와요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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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렇게 해서. 김정도. 감사합니다. 오빠, 안녕하세요. 안녕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1위를 하는 거예요? 뭐예요? 다 1위야. 아, 겁 없이도 잘 살 것 같아 스타 1위. 겁 없이도 잘 살 것 같아 스타 1위. 야, 지금 뭐 1위야. 형, 형도 1위잖아요. 뭐요? 업로드 제일 빨리 하잖아요. 업로드 제일 빨리 하잖아요. 아, 톰 형과 찍은 거? 톰 크루즈 형님하고 찍은 거 왜 자꾸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올리려고 찍은 거 아니에요? 다들 왜 이렇게 안 올려요? 형, 톰 크루즈가 형 고소한대요. 형 고소한대요. 아, 고객님 얘기하고 왔어? 네. 아, 그리고 톰 형이 제일 기분 나쁜 게 형하고 아직 그렇게 친분 관계가 많지 않은데. 허락도 없어. 가면서 톰 형이 그랬어. 겐소, 플리즈. 겐소, 플리즈. 아, 진짜 그랬지. 겐소, 겐소. 겐소, 겐소. 겐소, 겐소. 요즘 말은 어떻게 하냐, 톰 형이. 톰 형이 가라. 톰 형이 한국을 9번으로 왔어. 그건 모를 것 같아. 겐소, 플리즈 하고 갔단 말이에요. 나한테는 그랬어. 나한테는 그랬어. 올려, 플리즈. 올려, 플리즈. 아, 그랬어. 올려. 아, 형. 아, 그랬어. 아, 오빠. 아, 형. 올려. 그랬어. 이거 봐. 안 웃잖아, 아무도. 안 웃잖아, 아무도. 아, 형. 안 웃어, 형. 안 웃어, 형.